진짜 티아라멘체를 이렇게 정직하게 굴리는 사람 나밖에 없을거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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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성공이야? 호화의 알베르 됐고 봐 일단 악인융합 이거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 일단 융합 막갈 급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예진 부처인 완료 완료 저 바로 융합에 체인 우리 체인은 어둠의 유혹이 잘 써줄거야 그치? 오 나이스 버리고요 낙인융합 진년룡 일단은 베스피안하고 현실이메 아 뭐 버리지? 프로라에 잘가 지라데이드 드라마 투르기 드라마 투르기 드라마 투르기 융합 드라마 투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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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충 있어 알았지? 다 엔드 세금 내셔쇼 비카로 벙괴로 벙괴로 라스트 맞으면 울면서 나가야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번개 라스트 벙괴로 라스트 surge ודה 앎 뱈츄리 예 풀텍 보니까 저거 같은데 아 이 오 당신의 한 번의 행동에 1800원씩 나갑니다 하시겠죠? 흐흐흐 1회 행동 1800원 4번인가 5번 딱 움직일 수 있을거래? 4번인가? 3번 쑤 미타 야 명출이 진짜 개.. 나였으면 명출이 욕했다 진짜 나였으면 명출이 욕했다 상대가 떠났습니다 그렇지 뭐 자 티아라 멘체를 이렇게 정직하게 굴리는 사람 나밖에 없을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아기도 아기도 개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들어가잖아 그냥 어? 그 융합하면은 저거 융합 한번 더 하는 용 아니 정직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왜이래 아니 그러면은 봐요 아니 나 나 그 뭐냐 이시즈 파츠도 안쓰고 나 뭐 뭐 뭐 밖에 안쓰니 지금? 티아라 멘츠 5마리에다가 레이노아트 하나 있을거고 막 대충 그럴건데 내가 알기로는 뭐야 뭐야 가리드 르벨리온 효과로 융합을 버리구요 어퍼니스 효과로 융합을 버리구요 내 사랑 희합도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합시다 잔디깎기 잔디깎기는 용서해서 어이 세금 내셔야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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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짝 있긴하네 으응 더러워텨 정말 hel 아 헠 Maßnahmen 다 난리밀 공개를 긴